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3학기 7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아들러 김지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5세 여성이신 개똥쑥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재택근무를 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는 업무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실제 업무 중인지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메신저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아이도 케어해야 했거든요.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재택근무하면 몸은 편하지 않냐고 말하는데 물론 집에서 일하다 보니 복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아주 약간은 여유도 있었지만 오히려 집에 있으니 해야 할 일이 2배 아니 3배가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가끔 회사에 나가는 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 건지 점점 재택근무 중에 회사 업무와 집안일의 밸런스가 맞춰지더라고요. 업무 시간에 딴짓을 한다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적응해서 엄마가 일할 때는 가급적 조용히 있어주려 했고요. 적응하고 나니 재택근무의 장점도 보였습니다. 출퇴근을 쓰는 시간이 없으니 퇴근하면 곧바로 아이들과 놀아줄 수도 있고 식사 준비도 빨리 할 수 있었고요. 출퇴근 시간을 모두 합치면 2시간은 길바닥에 버려야 하는데 그 시간만큼 여유로웠어요. 출퇴근길에 지옥철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정신요구 선생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출근하다가 진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구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는 종종 싸움이 납니다. 내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못 내리면 여기저기서 원상이 자자하고 밀려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을 겪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화를 낸다거나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공간을 차지하려는 사람들끼리 신경전에 서로 보내는 따가운 눈초리까지 그렇게 출퇴근길에 녹초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재택근무는 그런 게 없으니 얼마나 좋단지요. 회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좋았어요. 회식 문화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고 술자리에만 가면 너무 졸린데 한두 잔 마시고 일어날 수도 없고 적어도 1차까지는 같이 해야 하는데 체력이 너무 안 될 때도 있고요. 오히려 집에서는 남편과 술 한 잔씩 곁들이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많이 마시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세 잔 이상 마시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편하게 마시니 부담은 없잖아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서로 마주쳐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덜하더라고요.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니 처음에는 다들 여유로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신경이 곤두서는 게 보여요. 만나니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부사장들이 재택근무에 대해 놀다 왔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져요. 눈에 안 보이니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억울하거든요. 차라리 나도 재택근무할 때 요령 좀 피울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출근하니 체력도 부족해진 것 같고 사람과 만나 생기는 스트레스에도 더 약해진 것 같습니다. 출퇴근해 버리는 시간이 아깝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너무 심한 걸 느껴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을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다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많은 회사들이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저만 다시 출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죠.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한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를 알아봐서 이직하고 싶은데 그런 회사는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알고 보면 사회적응을 못하는 사람인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내양적인 성향인 건 알고 있었지만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니 너무 힘이 들어서요. 이런 고민도 다뤄주실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똥쑥님은 뭔가 닉네임을 좀 애틋하게 불러주니까 애절한 개똥쑥이라고 하나하나 액센트를 줘서 부르세요. 닉네임이 개똥쑥이라고 그렇긴 하죠. 개똥쑥님은 일단 업무가 뭔지 어떤 회사를 다니시는지 좀 더 써주셨으면 우리가 좀 더 재미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좀 이거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등수나 나만 그런 건 아니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죠? 뭐 그냥 매우 정상이신데 그러니까요. 우리 다 느꼈어요. 우리 저 아들러님은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를 아마 못해봤을 것 같은데 우리 다 해봤거든요. 저는 와이프가 재택근무하는 걸 또 봤기 때문에 일이 두세 배 늘어난 느낌 알죠. 그거 근데 놀고 왔다 이러면 진짜 화나죠. 그러니까요. 저희 회사도 한때는 한 반 정도 돌아가면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고 이렇게 일한 적이 많아가지고 지극히 정상인데?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담을 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일단 저만 다시 출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나요? 나아집니다. 나아져요? 나아진대. 그렇구나. 스스로 그러셨거든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 건지 점점 재택근무 중에 밸런스가 맞아졌더라. 다시 돌아가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 뭐라고 할까? 정치과에서는 롤 트랜지션 기간이라고 하는데 나의 역할이 이렇게 전환되는 이 기간은 사람이 취약해질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냥 쉽게 짜증날 수도 있고 쉽게 우울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취약해질 수 있는 기간인데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재택근무 전환됐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옛날에 재택근무 안 할 때 뭐라 그러죠? 현장근무? 사무실 근무? 하여튼 출근해서 일하던 시절에도 우리가 다 적응하며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중단하고 다시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을 해도 금방 적응은 하겠죠. 회식 문화는 현장 출근을 하더라도 많이 줄었죠. 이미 요새 저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회식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은 적응해도 우울이라고 조금 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 또 회식 자리도 늘어날까 봐 걱정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를 원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에 전교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민한 분들이 있는데 예민하다는 것 자체에 너무 부정적 뉘앙스가 들어 있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느끼실 수 있지만 예민한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데 그런 회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없기에 하겠습니까만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 재택근무, 코로나 관계 없이 재택근무하는 직장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거의 없으니까. 고민이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또 전에 언택트라는 책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분명히 사람은 한번 경험해 본 그 편안함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분명히 재택근무나 서로 언택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100% 맞진 않더라도 이런 거를 또 편안해하는 사람들 그 니들을 위한 것들이 뭐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일자리도 점점 부족해지고 근로시간도 평균적으로 좀 줄이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써니는 업무는 똑같이 하고 그거를 집에서 한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가령 2시간쯤 줄어들었다. 대신에 연봉도 한 10% 좀 줄어든다. 고를 수 있다 내가. 하루 2시간씩 맨날 출퇴근을 쓰고 회사에 가서 일하는 대신 집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돈을 조금 적게 받는다. 이런 옵션이 있다고 하면 택할 마음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돈을 더 많이 받는 쪽을 택할 건데 택할 건데 제가 약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 주거지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살던 저희 엄마 집에서 출근을 할 때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굉장히 널널했다기보다는 이제 탈만 했어. 탈만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주거지를 바꾼 이후에 타는 지하철을 아 내가 출퇴근을 그동안 되게 행복하게 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지금 이 지하철 얘기 들으면서 내가 썼나 싶을 정도로 내 얘기인가 싶은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너무너무 스트레스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 때가 있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시기가 더 많다. 이러면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해요. 퇴근길 이렇게 한 시간 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또 아이 보셔야 되고 아 진짜 힘드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본인께서 예민하신 거 아니고요. 그냥 조금 그냥 원래 민감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출 딱 그거잖아요. 집에 있을 때 6시에 딱 메신저 로그아웃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바로 이제 뭔가를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저녁을 내가 손수 지어서 먹일 수도 있고 바로 애들 케어도 가능한데 어쨌든 출근하면 그 한 시간 동안은 또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육아하시는 워킹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좀 이런 고민을 하실만 할 것 같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를 알아보고 싶다는 건 충분히 공감 나머지도 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재택근무할 때 요령 좀 피울 걸 그랬나 싶기도 하다 좀 피우지 그러셨어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건 약간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되게 일을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네. 근데 잘 못하시는 분인가 봐요. 성실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메신저 혹시 그런 기능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내 메신저 특별한 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다 이렇게 카톡 이런 걸로 해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약간 잠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재택근무 기간에 많이 했잖아요. 저 이러면 내가 재택근무 진짜 항질하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팀은 코로나19 때 위드 코로나였다고요. 근데 제 동생이 재택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사내 메신저를 썼거든요. 그럼 좀 어렵구나. 네. 그래서 이 마우스 움직임이랑 화면 전환 이걸 다 감지해요. 와 소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컴퓨터 앞에서 일정 시간 뭔가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자리 비움으로 뜨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 동생도 재택근무하는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만 했어요. 와 진짜. 출근하는 게 낫겠다. 그런 식이면. 그렇죠. 아니 그거는 무슨 사슬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네요. 그게 점점 진화하더라고요. 그 메신저 뭐 이런 것도. 회사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회사도 있지만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내 메신저를 다 써가지고. 개똥숙님.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점점 저렇게. 아 그러네. 집에 있는 사람을 더 철저하게 감시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회사에 출근해서 잠시 이렇게. 사실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땡땡이도 쥐고. 커피도 앉아나고. 가끔 뭐 물건도 사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문자도 하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그게 더 좀 인간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아니면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재택근무하는 곳으로 옮기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회식 문화나 아니면 출퇴근길에 노동해서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만 돼도 삶의 퀄리티가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그나저나 코로나는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킷 브레이커 얘기도 나오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은 서킷 브레이커 상황이 올 거다. 반드시 올 거다라고는 하셨는데 뭐 견뎌내야 되긴 하겠죠. 저희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 하는 팀 저까지 하면 6명인데 6명이 회식을 지난 2년간 못했거든요. 이제 좀 해볼까 하는데 또 뭔 문제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는데 빨리 일정 좀 잡아달라고. 저도 저희 병원 회식을 2년간 못해가지고요. 한 번도 안 해서 다음 주에 진짜 2년 만에 저녁을 한 번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웃긴 게 회식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회사 회식이 너무 많아 뭐 이러고는 싫어하는데 또 너무 안 하니까 회식 좀 하자고. 어? 저희 회식 할 건가요? JYP?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아 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말해도 됩니까? 방송 중에? 이 양반이 지금. 나 오디오로 박아가지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회식 싫어하시는 분 사연 중에 갑자기.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회식을 또 너무 안 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써니도 원래 회식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는데 너무 안 하니까 하고 싶어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고민도 다뤄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또 사연 보내주시고요. 다른 분들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하는 닉네임과 성별 나이와 함께 A4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보내실 곳은 라디오골뱅이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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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쇼 점 KR입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